나 이거 이 정도는 이목 가지니까 고추장 찍어놨냐 수고해 있어 아우 오늘 우주를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야 오늘 니네 왜 이래 오늘 뭐 선보니? 이렇게 입은 애들이 아닌데 야 이 추리닝 얘는 왜 걷는게 좀비 같냐 이거 자 우리 일산에서 우리 자식이 조각들 와 나 유독 한 명이 그 바지를 그지같이 추리닝이 되어서 야 야 야 난이구 난이구 야 난이구 저 스네퍼 안 벗기지나고 발가락 주먹 챙겨봐 이거 난이구 야 난이구 어디 가 난이구 조심해 옆에 어머니가 이렇게 발목댕이 들 수가 있어 여기 우리 누님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누님들은 사이사이 야 나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고 아이고 나 요즘에 아줌마들이 더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했다 우리 아들 애비들 그냥 깜짝띠 아들 그 왼쪽에 깜짝띠 너네 엄마잖아 너 왜 모르는 척해 어? 아들 아들 너 어디 가 또 집 나가 아들? 아들 뭐해? 야 그 바지는 등산복이죠?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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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